엑소옥튀입니다.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4월 16일 오전 5시 47분경에 우치우라만에서 4.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. 어제 우라카와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었죠. 우치우라, 우라카와 둘 다 우라라는 글자가 들어가죠. 우라가 뭐냐면 해변을 의미하는 겁니다. 포구. 포구할 때 포자 있죠. 김포공항이라든지 마포대교구 포자입니다. 해변가 그러니까 쓰나미가 발생하기 좋은 곳입니다. 굉장히 안좋은 시그널입니다. 어제 우라카와 오늘 우치우라, 바로 가깝죠. 근처에 아우모리, 로카슈몰아 핵연료 제출의 시설이 있는 곳이죠. 바로 그 근처에, 바로 보십시오. 오늘 우치우라 바로 위에 도마리 원전이 있죠. 여기에 도마리 원전. 핵폭발, 핵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. 이 도마리 원전 같은 경우는 30년간 3중 수소 배출을 축소로 보고했던 곳입니다. 방사능에 대한 배출에 대해서 축소보고를 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, 믿을 수 없는,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. 이렇게 되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우리한테 주고 나서 오염수를 우리가 잘 정화를 해가지고 버리겠다고 얘기하면 믿겠지만 우리는 믿음이 안 가요. 이런 일본을 어떻게 믿겠어요? 도마리 원전부터 30년간 3중 수소 배출을 축소보고 했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핵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어제 우라카, 오늘 우치우라. 여기 바로 이 도마리와 아우모리가 있는 곳입니다. 아우모리 말씀드렸죠. 작년 12월 21일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그 시점, 800년 만에 그 시점에서 아우모리에서 6.5에 12월 21일에 강진이 있었습니다. 바로 그날이요. 굉장히 일본은 현재 불길한 곳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. 거의 일본은 2021년에 진짜 망할 수 있는 국가 자체가 아예 그냥 없어졌지 서피어될 수 있는, 사라져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침몰해서 아예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, 굉장히 위험. 일본 전역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? 항상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4월 14일부터 몽골하고 중국 네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또 발언을 해가지고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에 의해서 발달하는 비구름대가 함께인 남동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이번 토요일날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. 토요일날 외출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. 천둥, 번개, 쏘나기, 돌풍, 우박 그 다음에 또 황사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. 오늘이 16일이니까요. 황사가 지금 내일 전국 대부분의 황사가 관측이 될 테니까 내일 가급적이면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달한 이호태풍 수리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16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이 970헥터파스칼 그 다음에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초속 35km 그 다음 중심반경이 240km 이런 강한 세력입니다. 이 세력이 지금 팔라워 북북서쪽 약 220km 부근 해상을 지나서 시속 14km 속도로 지금 서북 서진하고 있습니다. 이 수리계 같은 경우는 18일 일요일이겠죠. 일요일 오후 3시경에 중심기압 935헥터파스칼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초속 49km 강풍 반경이 300km의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가지고 필리핀 세부 북동쪽 약 480km 부근 해상을 지나서 시속 14km의 속도로 북서진 할구로 전망이 됩니다. 이러면서 결국에는 20일 오후 3시경에 마닐라 동북동쪽 약 62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한 다음에 일본 방향으로 북진 할 겁니다. 따라서 일본은 20일 이후로 해가지고는 오키나와 쪽으로 해가지고 큰 태풍의 영향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